전화, 인터넷 상담 그리고 SNS까지 다방면에서 도민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경기도 콜센터, 경기 콜센터의 서비스 품질 경영 시스템이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박하나 기자입니다. 경기도 콜센터 윤지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루 평균 3천여 건. 경기도민이 궁금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답을 찾아주는 경기도 콜센터가 국내 인증을 넘어 국제인증인 ISO-9001을 취득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콜센터가 도민에게 제공한 전화 상담 서비스가 1개 매뉴얼과 17개 제 규정으로 제정되어 국제 수준의 서비스로 인증을 받은 것이 ISO-9001 인증입니다. 서비스 품질 경영 시스템이 국제 규격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ISO 인증. 단순히 상담 서비스만이 아니라 문서, 기록관리, 작업환경, 조직관리, 고객 만족도까지 모든 부분을 심사합니다. 특히 조직의 빈자리가 생겨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도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경기도 콜센터는 앞으로도 새로운 콜센터 품질 인증을 추진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박하나입니다. 기상캐스터